네,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골리앗을 슈퍼맨이 아니라 바부로 보는 법, 골리앗을 슈퍼맨이 아니라 바부로 보는 법,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언약의 민족 이스라엘이 대충 순종하며 살아간 결과로 저들의 삶의 여러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이제 온전한 사명의 길로 회복하는 것을 보여준 인물, 이 다윗이라는 소년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미신의 싸움으로 하려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 그대로의 순종을 통해 그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로는 대충 순종의 결과로 인해 흐트러진 삶을 단호히 끊어내고 다시 말씀과 사명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생각해 볼 원리는 자기의 생각의 창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창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아시 등장하는 여러 봄과 관련된 그런 역사로 이제 되돌아가보면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31절, 다윗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올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올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올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불레새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올이 다윗에게 이르되 니가 가서 저 불레새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올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 더 쳤은 즉 사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례없는 불레새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에서 재미있는 점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과 모든 군대가 겁먹고 있는 골리아시라는 상대의 그 겉모습, 골리아시의 크기, 외형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골리아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올란과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골리아시의 군대는 마치 슈퍼맨처럼 보였었는데 다윗의 눈에는 사자나 곰과 같이 자신이 평소에 자기가 치던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냥하던 그런 짐승과 매 한가지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아스를 슈퍼맨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평소에 때려잡던 그런 짐승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죠. 골리아스를 때려잡을 짐승으로 본 다윗은 사올왕이나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골리아시 너무 거대해서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거 아무 곳에나 창을 던지든 활을 쏘든 돌을 던져도 맞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콩알만한 표적을 맞추기는 힘들죠.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다니는 그런 사실 동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거대한 표적 그리고 움직임도 동물 같지 않은 그런 인간의 속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 사람이 덩치가 클수록 그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은 아무렇게나 던져도 이건 맞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다윗의 생각과 눈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그가 이 적을 골리아스를 바라보는 원리에 있죠. 그 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창, 말씀의 창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통해 이 문제와 위기를 보면 골리아시 외형적으로 크게 보이는 덩치와 그가 가진 무기가 최신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문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승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자신들의 생각의 창을 통해 골리아스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마치 로봇 같은 그런 무적의 적 장군을 봤을 때 이 싸움은 백명, 백명, 천명이 있어야 아니 그보다 더 강한 어떤 굉장한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저 거인을 누가 이길 수 있냐 저 입고 있는 이 갑옷 자체가 완전히 철로 돼 있는데 철갑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또 봐라 골리아시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지금 그와 같은 존재가 넷이나 더 있지 않냐 라는 식의 싸움의 외형적인 크기나 또 이 겉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생각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늘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의 창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창을 통해 바라보는 모든 관점 이 세속의 창으로 보는 모든 관점은 모든 게 겉보이는 외형적인 크기 그리고 자기의 느낌이 기준이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대 약간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느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말씀의 창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의 창을 따라 외형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대는 아주 약간 0.1% 남았더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근데 이제 또 그것이 거대한 골리아수로 등장해서 나타나니까 이번에도 또 역시 외형적인 것만 보고 야 이거 칼을 들고 나가서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야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의 창으로 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느껴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인간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그 시력의 한계가 있고 듣지 못하는 청력의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런 눈으로 그런 귀로 하나님을 봐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의 창을 통해 이 모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원리고 또 소년 다윗이 이 전사 골리앗을 무너뜨린 원리인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위험하고 험악하지만 이것은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냐 아니냐라는 문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그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사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17장 45절 사무엘상 다윗이 불레사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였고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외형과 경력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괴롭히는 이 골리앗의 이 문제를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사올이나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여금 해결케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는 다윗 믿음으로 싸우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싸움에 관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풀어가는 이 원리적인 싸움에 관한 것이다 순정의 싸움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확인시키고 또 이 사건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가 가대에서 남겨놓았던 그 작은 죄의 뿌리의 이 문제 이곳으로 말미암는 큰 문제를 제거하는 그 죄의 뿌리를 없애는 싸움이요 나타난 현상이나 문제의 크기에 따른 싸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 거대한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이 골리앗과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정하는 이 말씀을 따라 순복하고 나아가고 있는 바로 소년 목동 이 다윗을 들어서 이 사건을 풀어내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그동안 대충 승종으로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동안 그렇게 대충 살아왔던 것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현실이 다 무너진 이것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토록 변치 않는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토록 변치 않는 진실한 말씀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의 창, 이 시대의 철학의 창, 문화의 기준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창으로 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곳에서든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의 문제를 오늘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오늘의 문제를 일으킨 그 작은 대충순종 우리의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그저 그런 것들은 생각지 않고 내가 정성과 열심을 바치지 않았나?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나? 내가 교회를 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 순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이다라는 거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볼 때 지금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보고 있고 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 보십시다. 나의 말과 생각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그 말과 생각들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흐름 그대로 그냥 말하고 세상 유행 쫓아가는 그런 생각들인지 내가 평소에 하는 말과 생각들을 잘 되돌아보면 현재 내가 어떤 가치를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썼다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빨간색을 바탕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내가 파란색 선글라스를 썼다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파란색을 바탕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가치로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런 믿음의 길을 찾을 수 없고 비록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신의 길을 따라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 이거를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정말 끔찍한 이런 일들이 결코 지금 며칠 전 내가 실수해서 생긴 그런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 속에 나의 뿌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유사순종 대충순종의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대충 대충 우리에게 주신 이 세레스 속한 생명들을 정말 목숨 걸고 섬기고 목숨 걸고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교회 소그룹 가운데 모여서 그냥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은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모든 현상을 보고 또 믿음으로 또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관계로 부르셨는데 보냄을 받은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 쉽게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그 이유 그 사명을,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안목을 믿음과 말씀의 안목으로 바꾸지 않고 다만 행동만을 바꾸면 절대로 변화가 없고 진정한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종교적이 되어갈 뿐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무엇보다 내 안목을 말씀과 믿음의 안목으로 바꾸는 삶 살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분별하는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모든 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사회를 보는 눈 우리 교회를 보는 눈, 우리 사명을 보는 눈 우리 부부관계, 가정, 자녀를 보는 모든 눈들이 하나님 말씀의 창, 말씀의 가치를 통해 보는 그런 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말씀 속에 나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대 있습니다. 아멘